울산에서 처음 와서 여러분 이렇게 만났으니까 지금부터 공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 공연은 재미가 없어 다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저희한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가보자고 멋있게요 그리스도 못 가고 싶어요 넌 개밍 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를 구워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가만 passion해 된 것처럼 못해 맛만ло 설렘 구멍지 미래를 닿을 적료냐 sorts of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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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로댄스 아 진짜 너무 잘하잖아 아